새 형제와 폐 옛날 옛날에 새 형제가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편찮아 누워서 지냈는데 어느 날 새 형제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깊은 산 속에 열린 폐가 먹고 싶구나. 그러자 첫째 다로가 어머니 제가 배를 따올게요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다로는 걷고 걷고 또 걸어 산기슬계에 이르렀습니다. 커다랗고 오래된 나무 그루터기에 할머니가 앉아있었어요. 할머니가 다로를 보더니 입 빠진 빨간 밥그릇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목이 말라 못 견디겠구나. 미안하지만 물 좀 떠다주지 않겠니. 싫어요. 전 지금 바쁘다고요. 어딜 그리 바쁘게 가는 게냐. 배 따러 가요. 다로가 대답하자 할머니가 길을 날려주었습니다. 요 앞에 가면 세 갈래 길에 대나무 세 그루가 서 있을 게야. 바람결에 이리와 사그락 사그락하고 우는 대나무 쪽으로 가려무나. 얼마 안가 다로는 세 갈래 길을 만났습니다. 세 갈래 길에는 대나무 세 그루가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가운데 대나무는 이리와 사그락 사그락 오른쪽 대나무와 왼쪽 대나무는 이리 오지마 서그럭 서그럭 하고 울었습니다. 다로는 할머니의 말을 잇고 이리 오지마 서그럭 서그럭 하고 우는 오른쪽 길로 갔습니다. 그러자 새가 둥지를 파면서 이리 오지마 뚝뚝 하고 울었습니다. 그래도 다로가 자꾸 가니까 커다란 나무에 매달린 조롱박이 이리 오지마 덜걍덜걍 하고 울었습니다. 그래도 다로가 자꾸 가니까 길이 활짝 트이고 커다란 늪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늪가에 배가 조롱조롱 열려 있었어요. 아, 찾았다! 다로가 배를 타려고 나무에 올라가자 모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늪에 사는 괴물이 그림자를 보고 다로를 꿀꺽 삼켜버렸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첫째 다로가 돌아오지 않자 둘째 지로가 길을 떠났습니다. 걷고 걷고 또 걸어 산기세계에 이르렀습니다. 커다랗고 오래된 나무 그릇 턱에 할머니가 앉아있었어요. 할머니가 지로에게 입 빠진 빨간 밥그릇을 내밀며 물을 떠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싫어요. 전 배를 따라가기도 바빠요. 지로가 대답하자 할머니가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요 앞에 가면 세 갈래 길에 대나무 세 그루가 서 있을게야. 바람결에 이리와 사그락 사그락하고 우는 대나무 쪽으로 가려무나. 지로는 세 갈래 길에 이르자 할머니 말을 잇고 대나무가 이리 오지마 서그럭 서그럭 하고 우는 왼쪽 길로 갔습니다. 그러자 새가 둥지를 파면서 이리 오지마 뚝뚝 하고 울었어요. 그래도 지로가 잡고 가니까 커다란 나무에 매달린 조롱박이 이리 오지마 덜걍덜걍 하고 울었습니다. 그래도 지로가 잡고 가니까 길이 활짝 트이고 커다란 늪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늪가에 배가 조롱조롱 열려 있었어요. 찾았다. 지로가 배를 따려고 나무에 올라가자 물에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늪에 사는 괴물이 그림자를 보고 지로를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둘째 지로도 돌아오지 않자 셋째 사보로가 길을 떠났습니다. 걷고 걷고 또 걸어 상기슬게 이르렀지요. 커다랗고 오래된 나무 그루터기에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사보로에게 입 빠진 빨강 밥그릇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물 한 그릇 떠다 주지 않겠니?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사보로가 개울에서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기뻐하며 물었어요. 예야, 어디 가니? 배 따라가요. 그래, 유 앞에 가면 세 갈래 길에 대나무 세 그루가 서 있을 게다. 바람결에 이리와 사그락사그락하고 우는 대나무 쪽으로 가려모나. 할머니가 알려주고는 잘되는 칼과 입 빠진 빨강 밥그릇을 사보로에게 주었습니다. 사보로는 칼과 밥그릇을 허리에 차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세 갈래 길이 나왔습니다. 세 갈래 길에는 대나무 세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가운데 대나무는 이리와 사그락사그락, 오른쪽 대나무와 왼쪽 대나무는 이리 오지마 서그럭서그럭 하고 울었습니다. 사보로는 할머니의 말을 떠올리고 이리와 사그락사그락 하고 우는 가운데 길로 갔습니다. 그러자 새가 둥지를 파면서 이리와 똑똑, 이리와 똑똑, 하고 울었습니다. 사보로가 조금 더 가니까 커다란 나무에 매달린 조롱박이 이리와 달강달강, 이리와 달강달강, 하고 울었어요. 사보로가 자꾸 가니까 길이 활짝 트이고 커다란 늪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늪가에 배가 조롱조롱 열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배가 동쪽까지는 무서워, 서쪽까지는 위험해, 북쪽까지는 그림자가 빛이지, 남쪽까지에 올라라, 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렇구나, 참 고마운 말인걸. 사보로는 배가 알려준 대로 남쪽까지에 올라가 맛있어 보이는 배를 잔뜩 땄습니다. 그런데 나무에서 내려오다가 깜빡하고 다른 가지를 딛는 바람에 사보로의 그림자가 늪에 언뜻 비쳤습니다. 늪에 사는 괴물이 그림자를 보고 사보로를 한 입에 삼키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사보로는 할머니가 준 칼을 냉큼 뽑아서 괴물을 베었습니다. 괴물은 베인 곳부터 썩어 들어가더니 해물 흐물해져서 금세 죽고 말았어요. 그때 괴물 뱃속에서 우리 여기 있어 사보로, 여기! 하고 자그맣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보로가 얼른 괴물의 배를 자르자 타로와 지로가 얼굴이 시퍼레져서 나왔습니다. 사보로는 할머니가 준 입 빠진 빨강 밥그릇으로 물을 떠다 먹였고 다로와 지로는 금세 살아났습니다. 세 형제는 다같이 산에 내려왔습니다. 그루터기까지 왔지만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 형제는 그루터기에 배 몇 알을 올려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배를 먹고 바로 병이 나았어요. 그 뒤로 어머니와 세 형제는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언덕의 거인 옛날 아일랜드의 숲과 계곡에 요정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아일랜드는 매우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거인도 살고 있었답니다. 거인 중에는 유난히 마음씨가 좋은 핀이라는 거인이 있었어요. 핀에게는 운하라는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었지요. 두 사람의 집은 언덕 꼭대기에 있었답니다. 다른 착한 거인들처럼 핀도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비울 때가 많이 있었지요. 하지만 아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가하게 쉴 틈이 없을 만큼 바빴거든요. 실 뽑기와 뜨개질, 게다가 커다란 집을 예쁘게 꾸미는 일까지 말입니다.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핀은 아일랜드와 스코트랜드를 잇는 길을 닦느라 동료들과 함께 바쁘게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쿠린이라는 사람이 찾아온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쿠린은 아일랜드에서 가장 힘이 센 거인이었어요. 걸을 때마다 땅이 쿵쿵 흔들리고 한 번 주먹을 휘두르면 번개가 팬케이크처럼 납작해질 정도였으니까요. 쿠린은 자기 재주를 몹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팬케이크처럼 된 번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자기가 얼마나 힘이 센지 모든 거인들에게 뽐냈답니다. 아일랜드의 거인들은 거의 모두 한 번씩 쿠린에게 혼졸이 났습니다. 하지만 핀은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쿠린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핀을 반드시 혼내고야 말겠다고 온 나라에 대고 맹세했습니다. 핀은 지금까지 무사히 지내왔습니다. 쿠린이 가까이에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언제나 쿠린을 피해 도망쳤으니까요. 하지만 이번만은 쿠린에게 잡힐 게 틀림없었습니다. 핀은 일을 하다 말고 언덕에 있는 사랑스러운 아내에게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문간에서 핀을 맞으며 아내가 말했어요. 왜 이렇게 일찍 돌아오셨어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당신 얼굴이 보고 싶어졌다오. 핀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되면 어김없이 낮이 길어지듯이 핀은 거짓말을 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쿠린한테서 도망치기 위해서라오. 지금 쿠린에게 쫓기고 있거든. 아내는 남편을 안심시켰습니다. 실내바를 갖다 주고 파이프에 불을 붙여주었어요. 화덕에 불을 도두어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 커다란 컵에 찰랑찰랑 넘치도록 흑맥주를 부어주고 막 구운 따뜻한 빵도 갖다 주었답니다. 여보, 도망다니는 건 이제 그만해요. 아내가 상냥하게 말했어요. 몇 년 동안이나 쿠린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쳤잖아요. 게다가 쿠린이 오는지 안 오는지 감시하려고 집도 이렇게 높은 언덕 위에 지었잖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쿠린과 맞서야 해요. 안 그러면 한순간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없을 테니까요. 맞아요. 쿠린에게 맞섰다 혼줄이 나면 마음은 확실히 편해질 거야. 하지만 나는 쿠린과 싸울 용기가 없는 걸. 걷기만 해도 땅이 흔들리고 납작한 번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녀석과 어떻게 싸운단 말이오. 그때 언덕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놈이 왔다. 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진정해요. 하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오늘에야말로 결판을 짓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힘껏 도울게요. 아내는 요정에게 배운 부적을 만들었어요. 먼저 빛깔이 다른 실을 아홉 줄 준비하여 세 줄로 꼬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줄은 오른쪽 팔에 감고 또 한 줄은 고리로 만들어 가슴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줄은 오른쪽 발목에 묶었어요. 그런 다음 아내는 피넥의 이웃집들을 돌아다니며 프라이팬을 스무 개 하고도 한 개를 더 빌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팬에 밀가루 반죽을 씌워서 프라이팬을 넣은 빵을 스무 개 하고도 한 개를 더 만들어 구었어요. 아내는 그 빵들을 전날 구운 빵들과 함께 찬장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유를 꺼내 신선하고 물기많은 치즈를 만들었지요. 그 다음에는 치즈를 하얀 돌과 함께 요람 바로 옆에 놓았습니다. 요람은 아내가 미리 만들어 두었던 것입니다. 아내는 피넥에게 아기 옷을 건네며 말했어요. 여보 이 옷을 입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그리고 쿠리네 힘의 비밀은 오른손 검지 손가락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얼른 요람에 들어가세요. 산처럼 커다란 남자가 문 앞에 온 것 같아요. 오 부인이시군. 산처럼 커다란 남자가 문 앞에서 고함 쳤습니다. 겁쟁이 피는 어디 있지? 이 어르신께서 잡고 계시다. 아내는 아내는 미리 생각해둔 대로 놀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필 이럴 때 오시다니 피는 길 닦는 일을 하다가 집안에 급한 볼일이 있어 외출했습니다. 하지만 차 마실 동안에 돌아올 테니 잠깐 들어와서 기다리세요. 가엾음 피는 요람에 앉아 바들바들 떨고 있었지요. 쿠리는 주머니에서 팬케이크처럼 생긴 것을 꺼내며 말했어요. 이게 번개다. 이 어르신이 잡아서 납작하게 눌러버렸지. 핀도 이렇게 만들어줄 테다. 글쎄요. 하고 운하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생각처럼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피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지 우리 아기를 좀 보세요. 그러면 핀이 얼마나 크고 힘이 센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쿠리는 요람을 들여다보았어요. 커다란 아기가 쿠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런 세상에 엄청나게 큰 아기잖아. 하고 쿠린이 말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뭐 좀 드시겠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식탁에 빵을 몇 개 늘어놓고 버터를 두어 올려놓고 양배추를 수북하게 쌓았지요. 그런데 쿠린은 못된 망나니인데다 굉장한 먹보였습니다. 쿠린은 빵을 하나 얼른 집어서 냉큼 베어물었어요. 바로 프라이팬이 들어있는 빵을 말입니다. 쿠린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빵이야? 이가 두 개나 부러졌어. 그건 피니 먹는 빵이에요. 피는 그 빵밖에 먹지 않는 걸요? 하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한테는 너무 딱딱하지요? 나한테는 너무 딱딱하다고? 쿠린은 고함을 쳤어요. 어림없어. 하나 더 줘봐. 쿠린은 빵을 또 하나 베어물었습니다. 프라이팬이 들어있는 빵을 말입니다. 이가 죄다 부러질 것 같아. 또 두 개가 부러졌다나? 쿠린은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아기도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래. 배가 고프구나. 아내는 아기 핀에게 빵을 주었어요. 물론 그 빵에는 프라이팬이 들어있지 않았지요. 아기는 낼름 빵을 먹어 치웠습니다. 더욱. 아기는 이렇게 말하고 빵을 또 하나 우적우적 먹어 치웠습니다. 힘이 센 아기로군. 쿠린은 조금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아기가 이렇게 힘이 세면 아기 아빠는 쿠린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셀 테니까요. 네, 그래요. 우리 아기는 인형보다 요람 속에 있는 하얀 돌을 갖고 노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아가야, 보여드리렴. 피는 아내가 미리 일러준 대로 했어요. 핀이 들고 있는 흰 돌은 사실 아내가 만든 치즈였습니다. 피는 흰 돌을 꽉 쥐어 물을 짜내고는 입속으로 휙 던져 먹었어요. 쿠린은 아기에게 쥐고 싶지 않았습니다. 쿠린은 흰 돌을 꽉 쥐어 쬀어요. 하지만 아무리 힘껏 쥐어 짜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지요. 그래서 쿠린은 그대로 입에 넣고 물어 뜯었습니다. 그러자 이라니는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부러지고 말았어요. 쿠린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창문이란 창문은 모두 부서질 정도였어요. 겨우 마음을 가라앉히고 쿠린은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 아기이는 어떻게 된 거야? 들림없이 쇠로 되었을 거야. 아가야, 잠깐 이 좀 보자. 그러자 아기 핀이 입을 앙 하고 벌렸습니다. 쿠린은 검지 손가락을 아기 입 속에 넣었죠. 쿠린의 힘의 비밀인 그 검지 손가락을 말입니다. 핀은 있는 힘을 다해 검지 손가락을 물었어요. 그리고는 쿠린에게 덤벼들어 이제는 힘을 잃어버린 쿠린을 쓰러트렸지요. 쿠린은 허겁지겁 도망갔고 두 번 다시는 누구에게도 못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핀은 전처럼 평화로운 생활로 돌아왔어요. 여보, 차가 준비됐어요. 하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핀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부인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어느 고을 원님 옛날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원님이 살았습니다. 원님은 슬기롭고 부지런해서 고을을 잘 다스렸지요. 부모에게 효상스럽고 형제 우애도 깊어 무엇 하나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고을 백성들 둘만 모여도 우리 원님 잘 얻었다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원님에게도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한 해에 한 번씩 같은 날에 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조금도 다르지 않은 똑같은 꿈을 말입니다. 어째서 꿈이 이리도 생시 같을까? 깨고 나면 꿈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그 꿈이 멍고하니 어느 초라한 집에 들어가 밥을 얻어먹는 거였어요. 알지도 못하는 늙은 부부가 개다리 소반에 차려낸 수북한 밥 한 그릇을 맛있게 먹는 꿈이었습니다. 아무리 꿈이라지만 늘 얻어먹기만 하려니 염치가 없구나. 어느 해 또 똑같은 꿈을 꾸고 난 다음 날 원님은 꿈속 집을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세모의 남짓 똑같은 꿈을 꾸다 보니 생시처럼 아주 화냈습니다. 길도 실제로 가본 듯 하고 집도 어제 와 본 듯 아주 생생했거든요. 좁은 오솔길, 굽은 소나무 한 그루까지도 다 기억이 났습니다. 원님은 꿈에서 본 대로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 어느 마을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를 찾아냈지요. 가만히 집안을 살펴보니 과연 꿈에서처럼 늙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원님은 집으로 들어가 늙은 부부에게 인사를 건넨 뒤에 넌지시 물어보았어요. 이 집에는 두 분만 사십니까? 그렇소이다. 어제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바로 어제 꿈을 꾸었으니까 그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우리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지요. 하루는 그 어린 것이 원님 행차를 보고 나더니 나중에 커서 꼭 원님이 될 거라고 하지 뭡니까? 그래서 아들이 소원을 이루었습니까? 아이고 소원은 무슨 글공부를 시킬 수가 있어야지요. 보시다시피 먹고 살기도 힘든 형편인걸요. 그래서요? 꿈도 꾸지 말라고 꾸지졌지요. 그랬는데 글쎄 그 아이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 병이나 죽고 말았답니다. 다음 생에 태어나면 반드시 원님이 될 거라는 말을 남기고 말이지요. 저런 내 어찌나 한쓰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 그 뒤로 해마다 제삿날이 돌아오면 밥 한 그릇 가득 담아 저 밥상에 올려놓았답니다. 죽어서라도 배는 골지 말라구요. 원님은 노인이 가르치는 곳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글쎄 꿈에서 본 그 개다리 소반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영감님 그 제삿날이 언제입니까? 아까 어제가 무슨 날이냐고 했지요. 바로 어제가 그 아이 제삿날이랍니다. 어제도 밥을 한 그릇 가득 담아 차려놓았지요. 원님은 그제야 모든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동안 왜 같은 날 같은 꿈을 되풀이해서 꾸었는지 말입니다. 이 늙은 부부의 죽은 아들이 바로 자기였던 거지요. 원님은 그 자리에 넙죽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노부부에게 큰절을 올렸어요. 제가 바로 그 죽은 아들입니다. 수원대로 다시 태어나 이렇게 원님이 되었습니다. 늙은 부부는 놀라 사연을 묻고 또 묻고는 원님을 붙들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는데 왜 안 그렇겠어요? 그것도 살아생전 바라고 바라던 원님이 되어서 말입니다. 그 뒤로 원님과 늙은 부부는 늙은 부부를 침 부모처럼 정성껏 모시며 살았고 고을 사람들은 효심 깊은 원님이 현생 부모의 전생 부모까지 모신다며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그 칭찬이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임금님은 원님한테 더 높은 벼슬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원님은 벼슬 자리를 마다하고 현생 부모 전생 부모를 함께 모시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고양이와 쥐 옛날에 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김서방은 김서방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이쪽 포구에서 물건을 사다가 저쪽 포구에 팔고 저쪽 포구에서 산 물건은 다시 이쪽 포구에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거기에 장사수왕까지 좋아서 금세 천석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김서방이 한 번은 김서방이 먼 데까지 장사를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부랴부랴 돌아오는데 하필이면 역풍이 부는 거예요. 역풍이 부니 배는 좀처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못 가 그만 해가지고 말았지요. 할 수 없이 차가운 데서 자야겠구나. 둘레를 살펴보니 포구가 보였습니다. 김서방은 부지런히 배를 대고는 어느 집에 들었습니다. 주인장 하룻밤만 묵어갑시다. 그러시오. 근데 잠을 편히 잘 수 있다고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오? 우리 집에 송아지만한 쥐가 한 마리 사는데 밤새 쓱쓱거려서 깊은 잠을 자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탁 때려잡읍시다. 댁도 없는 소리 마십시오. 그리고는 부엌에서 밥상을 차려다 주었습니다. 김서방은 마파람에 개농감추듯 밥을 먹고는 다시 물었어요. 근데 아까 그 말이 무슨 말이오? 그게 쥐가 고양이를 잡아먹고 얼마나 큰지 그 소리가 아주 시끄러워서 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세상에 별소리를 다 듣겠네요.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쥐가 고양이를 잡아먹었다는 소리는 금시 초문입니다. 속고만 살았소? 그럼 우리 내기합시다. 김사방도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 그러자고 했지요. 무엇을 걸겠습니까? 내 재산이 천석이니 그걸 걸겠습니다. 정말이오? 이렇게 해서 내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도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라서 김사방은 걱정을 하나도 안하고 자기 전 재산을 덜컥 걸은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주인이 광으로 김사방을 불렀습니다. 광 안에는 큰 괴짝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에는 고양이가 한 마리 들어있고 또 하나에는 커다란 쥐 한 마리가 들어있었어요. 주인은 괴짝을 한꺼번에 열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고양이와 쥐가 뛰어나왔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쥐가 고양이를 삼켜버리는 겁니다. 김사방은 꼼짝없이 전 재산을 다 날리고 말았어요. 한숨만 푹푹 쉬던 김사방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러고만 있을 수는 없지 내 기어코 잃은 재산을 되찾고 말 거야. 김사방은 말린 생선이 가득 든 보쯤 을 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얼만큼 갔는데 길에 고양이 한 마리가 널브러져 있었어요. 보니까 며칠을 굶었는지 배가 등가죽에 들러붙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널 먹여주고 재워주고 잘 키워줄게 너 힘만 한번 보태라. 김사방은 고양이를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살찐니라고 이름도 지어주고 얼음 안져 주면서 생선도 먹여주었습니다. 살찐니는 그걸 허겁지겁 받아 먹고 금방 기온을 차렸지요. 김사방은 살찐니를 집으로 데리고 데리고 애지중 키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살찐니는 김사방 말도 잘 알아듣고 무럭무럭 튼튼하게 자랐어요. 드디어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찐니아 복수하러 가자. 김사방은 살찐니를 데리고 내기를 하러 다시 그 집에 갔지요. 근데 이 집주인이 김사방한테 내기에 이긴 뒤로 재미를 붙여가지고 집에 오는 사람마다 내기를 걸어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고래등 같은 귀와집도 지었어요. 김사방은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지요. 쥐가 고양이를 잡아먹은다면서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내기를 합시다. 좋소. 근데 주인장은 무엇을 걸겠소? 나는 전 재산을 걸건데 나도 전 재산을 걸어보겠소. 김사방은 살찐니를 불러 광으로 들여보냈어요. 살찐니는 커다란 쥐를 보자마자 바로 넙죽 삼켜버렸습니다. 김사방은 잃었던 재산을 몽땅 찾아 부자가 되었고 살찐니를 데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검은 황소 옛날 옛날 노르웨이의 홀어머니가 세 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깜깜한 밤에 세 딸은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큰 딸이 말했습니다. 나는 백작하고 결혼할 거야. 둘째 딸이 말했어요. 나는 영주하고 결혼할 거야. 그러자 가장 명랑한 막내딸 패기가 말했지요. 나는 백작이나 영주가 아니어도 좋아. 착하고 나를 사랑해주면 돼. 검은 황소라도 괜찮아. 패기는 검은 황소라도 괜찮다고 세 번이나 말했답니다. 어느 날 큰 딸이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빵하고 베이컨을 준비해주세요. 이제 제 운명을 찾아 떠날래요. 그래서 엄마는 음식을 준비해주었고 큰 딸은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점쟁이는 큰 딸에게 뒷문을 열고 밖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말 여섯 마리가 끄는 마차가 길을 따라오고 있었어요. 자 저 마차가 널 데리러 왔구나. 점쟁이가 말했습니다. 얼마 뒤 둘째 딸이 말했어요. 엄마 빵하고 베이컨을 준비해주세요. 제 운명을 찾아 떠날 거예요. 이번 에도 어머니는 음식을 준비해주었습니다. 둘째 딸도 점쟁이를 찾아갔고 뒷문은 열어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말 네 마리가 끄는 마차가 길을 따라오고 있었어요. 저 마차가 널 데리러 봤구나. 점쟁이가 말했습니다. 드디어 막내딸 패기가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패기는 어머니가 싸준 음식을 들고 점쟁이를 찾아갔지요. 점쟁이는 패기에게도 뒷문을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문을 여니 검은 황소가 집앞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검은 황소가 널 데리러 왔구나. 점쟁이가 말했습니다. 패기는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지만 곧 언니들에게 검은 황소라도 괜찮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점쟁이는 패기를 데리고 나가 검은 황소 등에 태웠습니다. 뇌뿔을 꼭 잡아요. 검은 황소는 이렇게 말하며 천천히 길을 떠났습니다. 둘은 걷고 또 걸었어요. 검은 황소는 패기를 위해 편한 길만 골라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패기는 두려운 마음이 사라졌어요. 한참을 가다보니 배가 고팠습니다. 내 오른쪽 귀에서 먹을 것을 꺼내 먹고 내 왼쪽 귀에서 마실 것을 꺼내 드세요. 패기는 검은 황소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러자 다시 기운이 솟았습니다. 어느덧 둘은 신비로운 성에 도착했습니다. 이 성에서 하룻밤 묵고 갑시다. 큰 형이 여기에 살거든요. 검은 황소가 말했어요. 하인들이 패기를 검은 황소의 등에서 내려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검은 황소는 들판으로 끌고 가고 패기는 성 안으로 데려갔어요. 그날 밤 패기는 맛있게 저녁을 먹고 푹신한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큰 형이 패기에게 빨간 사과처럼 생긴 통을 주며 말했어요. 절대로 이 통을 열지 말아요. 가슴이 터질 듯이 아프면 그때 열어요. 둘은 다시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 멀리 언덕 위로 성이 하나 보였어요. 이 성에서 하룻밤 묵고 갑시다. 작은 형이 여기에 살거든요. 검은 황소가 말했어요. 성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둘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패기는 검은 황소를 마구 깐에서 재워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인들은 패기에게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고 커다랗고 화려한 침대에서 자게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작은 형은 패기에게 배처럼 생긴 통을 주었어요. 절대로 이 통을 열지 말아요. 가슴이 터질 듯이 아프면 그때 열어요. 둘은 다시 여행을 떠났어요. 얼마쯤 가다가 검은 황소는 잘못하여 가시나무를 밟았습니다. 검은 황소는 지칠 대로 지치고 다리도 몹시 절룩거렸지요. 해가 질 때쯤 둘은 작은 성에 이르렀습니다. 검은 황소가 말했어요. 오늘은 이성에서 묻고 갑시다. 막내 동생이 여기에 살거든요. 백인은 검은 황소의 등에서 내리자 검은 황소의 발에서 커다란 가시를 찾아내어 뽑았습니다. 그러자 검은 황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잘생긴 청년이 서 있었어요. 검은 황소는 원래 공작이었는데 나쁜 마녀가 자기 딸과 결혼하라고 했대요. 그런데 공작이 싫다고 하자 검은 황소로 변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패기가 검은 황소에게 진심으로 대해주자 마법이 풀린 겁니다. 공작이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밤에만 본 모습으로 돌아오거든요. 골짜기의 수호자를 무찔러야만 마법이 완전히 풀린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작은 다시 검은 황소로 변했어요. 패기는 즐거운 마음으로 검은 황소의 등에 올라탔지요. 떠나기 전에 막내 동생이 패기에게 자도처럼 생긴 통을 주며 말했습니다. 절대로 이 통을 열지 말아요. 가슴이 터질 듯이 아프면 그때 열어요. 둘은 다시 여행을 떠났어요. 어느덧 어둡고 무시무시한 골짜기에 이르렀습니다. 검은 황소는 패기에게 커다란 바위 위에 앉으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지요. 내가 골짜기에 수호자와 싸우는 동안 꼭 여기 앉아있어요. 주위가 주위가 온통 푸르게 변하면 내가 이긴 것이고 주위가 모두 붉게 변하면 내가 진 거예요. 내가 싸우는 동안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말아요. 안 그러면 다시는 당신을 찾지 못할 거예요. 검은 황소가 떠난 뒤 패기는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앉아있었지요. 얼마 뒤 안개가 피어오르면서 주위가 푸르게 변했습니다. 패기는 기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아차 싶어 다시 앉았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패기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하염없이 공작을 기다렸습니다. 골짜기는 깜깜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언덕만 빼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생각했지요. 저 언덕을 올라갈 수만 있다면 이 골짜기를 빠져나갈 수 있을 거야. 공장님이 나를 찾을 수 없다면 내가 공장님을 찾아야 해. 언덕은 유리로 만든 것처럼 미끄러웠습니다. 패기는 언덕으로 올라가려 했지만 자꾸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언덕을 돌아서 갔습니다. 그러다가 대장장이 집에 일을 얻지요. 대장장이는 패기에게 약속했습니다. 7년 동안 일을 해주면 언덕을 올라갈 수 있게 철로된 신발을 만들어주겠다고요. 그래서 패기는 대장장이 집에서 요리를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실도 잡았습니다. 마침내 7년이 되자 대장장이는 약속했던 신발을 만들어주었어요. 그리고 공작이 바로 언덕 너머에 살고 있다고 알려주었지요. 패기는 언덕을 넘어 어느 오두막에 이르렀습니다. 그 집은 그 집은 공작에게 마법을 걸었던 마녀의 집이었어요. 마침 자랐다 어떤 잘생긴 청년이 피가 묻은 옷을 주면서 옷을 깨끗이 바라주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했거든. 그런데 아무리 빨아도 얼룩이 안 지워지는 구나. 너라면 깨끗이 빨 수 있을 거야. 마녀가 말했어요. 패기가 옷을 모래 담그자 옷은 금세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마녀는 공작을 찾아가 자기 딸이 옷을 빨았다고 했어요. 공작은 할 수 없이 마녀의 딸과 사흘 후에 결혼하기로 했지요. 패기는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때 사과처럼 생긴 통이 떠올라 통을 열어보았어요. 통 속에는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패기는 마녀의 딸에게 목걸이를 주면서 오늘 밤에 공작의 방문 밖에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날 밤 패기는 공작의 방문 밖에서 흐느이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당신을 위해 7년 동안 일을 했어요. 당신을 위해 미끄러운 흐느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당신을 위해 7년 동안 일을 했어요. 당신을 위해 미끄러운 언덕을 올라갔고요. 당신을 위해 피 묻은 셔츠를 빨았답니다. 제발 일어나 말 좀 해봐요. 하지만 공작은 깊이 잠이 들어 노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마녀의 딸이 공작에게 잠자게 하는 약을 먹였거든요. 다음날 백이는 또다시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파서 배처럼 생긴 통을 열어보았습니다. 통 속에는 진주보다 아름다운 보석이 들어 있었어요. 백이는 마녀의 딸에게 보석을 주면서 이번에는 공작의 방에 있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백이는 공작의 방에서 밤새도록 노래를 불렀어요. 하지만 공작은 마녀의 딸이 준 약을 먹고 계속 잠만 잤습니다. 다음날 양치기가 어젯밤에 누군가가 노래를 불렀다고 공작에게 말해주었어요. 공작은 오늘 밤에는 꼭 깨어 있겠다고 다짐했지요. 내일이면 공작이 마녀의 딸과 결혼합니다. 백이는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파서 자두처럼 생긴 통을 열었습니다. 통 속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백이는 마녀의 딸에게 목걸이를 주면서 공작의 방에서 하룻밤만 더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마녀의 딸이 잠자게 하는 약을 물에 타서 가지고 오자 공작은 꿀을 갖다 달라고 했어요. 공작은 몰래 그 물을 버리고 물잔에다 새로 물을 부었습니다. 마녀의 딸은 꿀을 가지고 와서 물에 탄 다음 공작이 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라고는 흐뭇해하며 방을 나갔지요. 백이는 방에 들어와 나직한 목소리로 노래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7년 동안 일을 했어요. 당신을 위해 미끄러운 언덕을 올라갔고요. 당신을 위해 피 묻은 셔츠를 빨았답니다. 제발 일어나 말 좀 해봐요. 공작은 자리에서 일어나 백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했어요. 그러고는 바로 다음 날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마녀와 딸은 모두 다 들통난 것을 알고 멀리 달아났지요. 그러고는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패기는 노래 외의 공작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구두새와 유령들 많은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전날 밤 스쿠르지는 일을 하느라 몹시 바빠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스쿠르지 밑에서 일하는 바베게는 그다지 놀라운 일도 아니었어요. 스쿠르지 영감이 성미가 고약한 구두새라 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동업자 동업자였던 말리는 세쿠르지 못지않게 심술 구졌는데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삼촌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조카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며 쾌활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 허튼 인사는 집어치워라. 허튼 인사라고요? 당연하지. 애초에 너같이 가난한 녀석이 즐겁다는 게 말이나 돼? 그런 말씀 마세요. 내일 저희 집에 식사하러 오시라고 초대하러 왔는데 그런 초대 따위 필요 없다. 이런 허튼 날 즐기든 말든 내 멋대로 하고 나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이렇게 흥을 깨는 사람은 삼촌밖에 없을 거예요. 참 안 된 분이라니까. 조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서기 전에 벽난로 멀리 떨어진 구석에서 일하느라 추워서 덜덜 떨고 있는 밥에게 크리스마스 인사를 건네는 것을 잊지 잊지 않았지요. 몇 시간 뒤 스크루지는 사무실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 자물쇠에 열쇠를 꽂아넣던 스크루지는 죽은 동업자 말리의 얼굴을 얼핏 본 것 같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 이었어요. 죽은 사람이 나타나다니 말도 안되지. 스크루지는 이렇게 중얼거리고는 서둘러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분이 영 찝찝하고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스크루지는 침실로 가서 불꽃이 거의 꺼져가는 벽난로 옆에 앉았습니다. 방안이 몹시 추워서 몸이 저절로 움츠러들었어요.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절그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커졌어요. 스크루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말리의 유령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말리는 한눈에도 무척 무거워 보이는 쇠사슬을 허리에 칭칭 감은 채 문간에 서있었습니다. 스크루지는 너무 놀라 입을 딱 벌리고 있다가 겨우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나한테 원하는 게 뭔가? 지금 내 몸에 감겨있는 건 내가 살아있을 때 직접 만든 사슬이라네. 자네만은 이런 운명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지금 날 위협하는 겐가? 그런 게 아니야. 자네는 아직 헤어나올 기회가 있어. 잠시 뒤에 새 유령이 이곳에 나타날 걸세. 유령 따위 만나고 싶지 않아. 피할 방법은 없네. 시계가 새벽 1시를 날리면 첫 번째 유령이 나타날 걸세. 과거의 크리스마스를 보여주는 유령이지. 스크루지는 두려움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뭐라고 한마디도 대꾸할 수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현재의 크리스마스의 유령 마지막으로 미래의 크리스마스 유령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거센 바람이 불어와 발코니 문이 덜컥 열렸어요. 말리의 유령은 밖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스크루지는 다급히 그 뒤를 쫓아 발코니로 나갔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무거운 사슬을 끌며 시냄소리를 내는 유령들이 가득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말리와 같은 운명에 처한 영혼들이었어요. 살아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았고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가엾은 영혼들이었습니다. 스크루지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강렬한 빛이 번쩍이더니 침실이 환해졌어요. 스크루지는 누군가 침대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말리가 말한 과거의 크리스마스 유령이었어요. 유령은 흰옷을 입고 머리를 길게 기른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내밀고 눈을 감으시오. 스크루지는 무서운 나머지 온몸이 벌벌 떨렸지만 일단 그 말을 따랐습니다. 감았던 눈을 뜨자 스크루지는 학교 운동장에 서 있었어요. 운동장 한 구석에서는 어린 소년이 한 소년과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저건 나잖아. 스크루지가 외쳤어요. 여긴 내가 다녔던 학교이고 저 여자아이는 여동생 페니야. 페니가 먼저 세상을 뜨고 나서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페니는 아들을 한 명 남겼지. 아까 당신을 찾아왔던 바로 그 조카산소. 유령이 차가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스크루지는 목구멍에서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차마 뭐라고 대꾸하기도 전에 이미 새로운 장소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멋진 방에 젊은 사람 여럿이 모여 크리스마스 이브를 함께 축하하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방 한 구석에 젊은 시절에 스크루지가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연인이었어요. 당신을 사랑해요. 여인이 젊은 스크루지에게 속삭였습니다. 스크루지에게 당신은 당신은 너무 많이 변해버렸어요. 이제 당신과 결혼할 수 없어요. 당신은 오로지 돈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가난했을 때 오히려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고 나서 당신은 진정한 행복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만 더 이상 나를 고문하지 말아주시오. 스크루지가 고통스럽게 외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유령은 사라지고 스크루지는 홀로 방 안에 있었습니다. 방을 둘러보던 스크루지는 건너편 방문 틈새로 아주 밝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스크루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어요. 그곳에는 녹색옷을 입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난 두 번째 유령이 서 있었습니다. 이리로 와서 내 옷자락을 잡으시오. 당신이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보내는지 보여주려고 왔소. 스크루지는 유령의 말대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다음 순간 스크루지는 자신의 직원인 밥의 집에 와 있었어요. 몹시 허름한 집에서 밥과 아내 세 아이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인 팀은 빼빼 마르고 몹시 아파 보였어요. 밥이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신이 우리를 지켜주시길 올해는 돈을 많이 벌어서 팀을 의사에게 데려가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식탁에 차려진 것은 거의 없었지만 모두가 즐겁게 외쳤습니다. 스크루지는 그 모습을 보고 있기 괴로워 소리쳤어요. 제발 저 어린아이가 곧 나을 거라고 말해주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소. 하지만 유령은 이미 사라진 뒤였고 스크루지는 어느새 자기 방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윽고 세 번째 유령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두건을 푹 눌러쓴 미래의 유령은 아무 말도 없이 스크루지를 향해 따라오라는 손짓을 할 뿐이었습니다. 스크루지는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바베 집에 와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온 곳은 거실이 아니라 팀의 방이었습니다. 팀은 침대 위에 꼼짝 않고 누워있었고 밥과 아내 다른 두 아이가 막내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소. 스크루지가 울버지졌어요. 하지만 그 순간 이미 다른 장소에 옮겨와 있었습니다. 음울한 분위기의 방에 수의를 입은 사람이 누워있었고 몇몇 사람들이 얼굴을 찌푸린 채 죽은 사람의 물건을 나누어 갖고 있었습니다. 스크루지는 죽은 사람의 얼굴을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바로 스크루지 자신이었습니다. 평생 집을 청소해 주었는데 받은 돈은 터무니없이 적었지. 그러니 죽고 나서 물건 몇 개 가져간데도 양심의 가책 따위는 느낄 필요 없겠지. 한 여자가 한 여자가 이렇게 말하자 옆에 있던 남자가 맞짱구를 쳤어요. 정말 지독한 구두새에다 비열한 늙은이었지. 도무지 존경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 스크루지는 차마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저렇게 혼자서 쓸쓸히 죽다니. 스크루지는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지금이라도 당신이 변하지 않는다면 말이지. 이 말을 남기고 미래의 유령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스크루지는 기운이 펄펄 넘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복된 크리스마스로군. 말리와 새 유령에게 고마워 해야겠어.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닫게 해주었으니 스크루지는 그날 저녁 조카의 집으로 가서 함께 크리스마스를 축하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밥의 집에 들러 커다란 칠면조를 선물하고 금요를 올려줄 것과 어린 팀의 병을 고치는데 될 수 있는 한 많은 도움을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후로 스크루지는 늘 상냥하고 너그럽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으로 이름이 나면서 마을에서 가장 사랑받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크루지 스스로도 해마다 크리스마스를 간절히 기다리게 되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세형제와 배 이야기는 일본의 지방에 전해지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첫째 둘째는 할머니를 돕지 않았고 할머니의 말도 무시하고 가지 말아야 하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셋째만이 할머니를 도왔고 할머니의 말도 따라서 배를 구할 수 있었지요. 첫째 둘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두 번의 기회를 모두 놓쳤습니다. 우리에게도 살면서 수많은 기회들이 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올바른 태도와 성실함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